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나눠볼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안전사고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하며 모두가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년범들과 비행 청소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 제목은 학부모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근 청소년들은 어떤 위험과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학교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모바일상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재미를 우선시하며 누구에게나 나를 숨기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익명성 때문에 더욱 과감해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선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이버폭력, 사이버성폭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버 따돌림, 피해자를 메신저에 초대하여 가둬놓고 괴롭히는 사이버 감옥, 피해자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이미지 유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친구들을 보면 페이스북 같은 SNS에 친구 수가 많으면 내가 인기 있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분별하게 친구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정보가 아이디뿐인 SNS 공간에서는 친구 추가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들 중 학창시절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밝혀져 연예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학창시절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되겠죠? 다음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와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몸 캠피싱, 랜덤 채팅이 있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가 늘어나면서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들 뒤편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더니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여학생들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촬영을 계속합니다. CCTV 화면 속 남성은 28살 정모 씨로 지난해 7월부터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촬영한 영상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려 판매해 12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안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전모군도 같은 수법으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음은 몸캠피싱인데요. 몸캠피싱은 SNS로 친구가 되어 친밀감을 쌓은 후 음란 채팅으로 신체 노출 사진 확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지인들의 주소록을 탈취하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채팅을 하다가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고교생부터 교수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한 여성과 알게 된 30대 남성 채팅을 하다 본인의 알몸 영상을 전송한 후 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닿지 않는 연락 상대 여성은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전송한 파일 하나를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알고보니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30대 남성의 주변인 연락처를 빼내고는 남성에게 받은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성은 세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보내고 맙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무려 43건. 2017년 29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피해액만 1억 원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고등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많게는 6천만 원까지 갈치당한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네, 몸캠피싱은 완전한 삭제와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SNS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랜덤 채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채팅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친밀감을 형성한 후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선물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최근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랜덤 채팅의 수법은 먼저 대화를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 후 기프티콘을 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받은 후에는 신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 등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들도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픈데요. 혹시나 부모님들의 자녀가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117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유사한 랜덤 채팅의 심각성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세계 최대 규모로 유통시킨 한국인이 적발되면서 이른바 다크웹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이 다크웹뿐만 아니라 SNS나 채팅 앱에서도 이런 영상들이 광범위하게 오간다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10대 성착취 영상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자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판다는 계정 수십 개가 뜹니다. 사진이 있냐고 묻자 1분도 안 돼 답이 옵니다. 구체적 가격을 제시하며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은 어디서 난 것일까?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10대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채팅 앱에서 40대 남성을 만난 14살 여중생. 예쁘다는 칭찬과 용돈에 남성의 요구대로 사진을 찍어보냈고 원하는 수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린 피해자를 길들여 성착취물 촬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지난해 이 단체에 도움을 청한 10대 이하 80% 이상이 그루밍 피해자였습니다. 덕후 문제는 이런 영상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은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을 호기심과 장난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뿐 아니라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땐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117센터에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유해완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용 영상물 이용자의 39.4% 성인용 간행물 이용자의 23.3%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유해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녀들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한 번 잘못 보낸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이버 상에서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조건만남 등 위험성 있는 앱 주의하기 문화상품권 등 대가를 줄여는 사람 거절하기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안으로는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할 때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 채팅 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사진, 영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하기 등을 실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침묵보다는 신속한 상담을 통해 피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 사건 신고, 영상 유포 차단과 관련된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기관별로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수사, 영상 삭제, 심리적, 법률적,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언제든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중간중간 예방법에 대해 언급했지만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 때 가해를 할 때 나타나는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 요즘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 엄마, 학교 형들이 돈 갖고 오래! 아빠, 나 어제 원식이한테 또 맞았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어, 맞니? 저기... 어, 그래. 학원 가야지. 일어나! 나 아파. 학교 안 걸려. 네가 또 깨병이야? 이거 웬 상처야? 그게... 어디 봐.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쩌면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폭력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학 가고 싶어요. 아무 얘기도 하기 싫어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 세심히 관찰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자녀에게 자녀 탓을 하거나 절망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학교 관계자와 논의 및 학교 전담 경찰관, 117센터에 전화하여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 알리기도 전에 찾아가 보복폭행을 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쌍방폭행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내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도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씀씀이가 커지고 늦게 귀가한다거나 문신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잘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해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무조건적인 꾸질함보다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폭력을 정당화한다거나 피해 학생에게서 원인을 찾고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아예 자녀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잘못된 대처입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안전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로 바뀌었다고 해도 반드시 전방과 좌우 확인 후 지나야 하며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몬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사고 영상입니다. 네, 주의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선 모두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했죠. 실제 보행자 3명 중 1명은 스몬비족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률은 76%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전동 킥보드나 투힐 같은 이동수단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며 보호장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위험성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은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부족해 부상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기에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및 신호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인데요.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 이하로 서행하며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학부모님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